뭐 놀고 있는데. 스윽 보내, 스윽 보내. 안 가봐도 되거든.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. 아니지, 왜냐면 이제 주부로서 그냥 구구만 보지 뭘. 맞아. 아이고, 막 이거 보잖아요. 눈으로 여기저기 보잖아요.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으니까. 보잖아, 지금. 요즘 먹었어? 아이고, 그냥 놀았지, 뭐. 뭐 설거지가 돼 있는데? 뭐 설거지가 돼 있는데? 설거지가 돼, 설거지는 항상 돼 있지. 그래? 나는 잘하잖아. 아윤아. 응? 아윤아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아니. 왜 저래? 참. 아니 그냥 애기랑 볶음밥 해서 먹어 따라 그러면 되는데. 그러면 약간 삐질 수 있어요. 우리끼리 뭐 먹었다 그러면. 아내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. 아니. 너 부르지 마라. 여기저기 탐문 수사를 하잖아요. 아니 근데 엄마가 궁금하지 애기 뭐 먹었나가. 그럼 난 물어볼 수 있지.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? 어, 애기가 뭐 먹는데. 근데 집장 갔다 오면 이제 여보 오늘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갖고 뭘. 볶음밥 해먹었으면 되잖아요. 아, 그거 미안해서 못한다니까. 아, 맨날 미안한 거야 정말. 아니. 진짜 맨날 미안하네. 아유, 정말. 아유, 정말. 아영아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어? 내가 거짓말 못해. 아니. 안 먹었어? 어! 거짓말 못하는데 잘했다. censor 있다. 다음에 또 먹어야 하니까 아빠랑. 그렇지 그렇지. 아유, 나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아니. 안 먹었어? 아 행복하다. 음, 그럼 배고프겠네. 어? 배고프겠네. 아 그렇지 뭐 좀 시켜 먹을까? 뭐 좀 시켜 먹을까? 시켜? 중국집? 중국집? 볶음밥? 볶음밥 먹어 왜 볶음밥 먹자 저거 봐 볶음밥 저런 거 왜 물어봐 일부러 떠보는 거 같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상진 씨 형사들 봐 형사들 봐 형사들은 다 알고 물어보잖아 저는 형사들 만난 적이 없어요 형사 역할 했잖아 드라마에서 본사 역할을 한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알 거 아냐 아내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드네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형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사실은 이해가 많이 돼요 이해 돼요?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눈치를 엄청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 눈치를 남편 눈치도 스스로 많이 보거든요 남편 몰래 제가 새벽이나 이럴 때 맥주 한 캔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근데 남편이 제가 술 먹는 거 싫어요 평소에 먹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남편 잘 때 그 방에서 제일 먼 데 있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물 틀어놓고 따요 똑 이렇게 따고 아 소리 안 들리게? 네 삭 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 끄고 먹는데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어 뭐 어제 뭐 먹었어? 뭐 배 안 고파? 이렇게 하면 혼자 엄청 놀래고 알고 물어보나 그럼 똑같네 사실 술도 제 방에도 넷째 서랍에 고량주가 하나 들어갔어요 비슷하다 저도 방에 우리 남편도 우리 남편도 참치깨 뚜껑이 서랍에서 많이 나오거든 나오지? 라면 봉지 많이 나와 셋이 한번 만나요 셋이 진짜? 네 모임을 하나 만들어 아니요 라면 봉지 많이 와봐 그 애기자분이